예비 고위 친구들 주목!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폭발시키는 지구학 성적 폭발의 메가스터디 노바지구학의 어명대생입니다. 자 우리 예비 고위 친구들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1년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쭉 해봤을텐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2년 뒤에 수능을 보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게 아직은 내일같이 느껴지진 않겠지만 그래서 많이 들어봐서 알거에요. 여러분들 1년 선배들부터는 과학탐구 교과서가 개정이 되가지고 개정된 교과서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은 그 전에 수능 시험 보는 제도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도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능 제도 자체가 바뀌죠. 수능 제도가 바뀌는 첫해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될텐데 수능 제도가 바뀌게 되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수능 제도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다같이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미리 좀 준비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비고의 학생들을 위해서 달라진 2022학년도 수능 잘 알고 제대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수능 개편안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지구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구학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학년 수능은 그 전 수능과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이전의 수능 개편안과 그 이전의 수능을 비교할 때 그 이전의 수능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개편된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은요. 문의과 통합의 방향에 맞춰서 수능 개편안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일단 문과하고 이과 즉 자연계하고 인문계가 철저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국어영어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계하고 인문계가 가장 큰 차이가 났던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1, 2, 1, 2, 1, 2, 1, 2에서 총 8개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이 두 개만 선택을 해서 대학을 갔으면 됩니다. 뭐 이제 학교마다 이제 뭐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과목을 하나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정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 문과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9개 과목인가? 자, 지금 자연계 선생님이어가지고.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두 개만 선택을 해서 뭐 사회문화나 생활윤리, 그 다음에 세계지리, 한국지리, 그 다음에 법과 정치 등등. 동아시아사 뭐 있죠. 사회탐구 과목들 있겠죠. 그 사회탐구 과목들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갔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문의과하고 상관이 없이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보면은 일단은 뭐 국어영어 수학은 상관이 없이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 있는데 사회과목이 총 9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은 물화생지 총 4과목이 1과 2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총 8과목이 있죠. 그럼 총 선택과목이 우와 17과목이네요. 그 17과목 중에서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그러니까 사탐, 과탐 상관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 아무거나 두 개만 선택을 해서 수능을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탐만 두 개를 선택해서 보겠다. 그럼 과탐만 두 개를 선택해서 봐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니야 나는 사회가 좀 나한테 맞아. 그럼 사탐만 두 개로 선택을 해도 시험을 보겠다. 그래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문과하고 이과의 소양을 좀 골고루 갖추고 싶어. 사탐하나 과탐하나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전까지는 입문계는 그냥 무조건 사탐만 두 개. 자연계는 과탐만 두 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계열 구분이 없어진 거지. 그 안에 그러니까 선택과목이 17개. 맞네요. 17개 안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시험 보는 건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대학을 갈 때 그 대학이 약간의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제한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제한이 어떻게 되겠냐면 대학에도 입문계열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대라든가 법대는 로스쿨 많이 바뀌긴 했지만 경영학과라든가 사회과학대 그 다음에 인문대라고 하죠. 국문학과, 영문학과 있는 인문계열 학과의 대학들이 있어요. 그 대학들을 보니까 학교마다 지금 입시 요강 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인문계열은 탐구 과목 17개 중에서 인문계 쪽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탐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지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대학들은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상관이 없이 무조건 두 개만 봐서 우리 학교를 지원을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집 요강을 발표할 때 보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탐 두 개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과탐 두 개를 선택해도 되고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사회과학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연계열은 일단 아예 자연계열이어도 우리는 뭐 탐구 과목 상관이 없어. 사회탐구 두 개 하든 과학탐구 두 개 하든 사회탐구 과학탐구 하나씩 하든 상관이 없어라고 지정하는 학교들이 11개 학교들이 쭉 있습니다. 11개 학교들이 있는데 아니야 이런 제안이 이게 좀 중요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를 꼭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정이 없는데 자연계열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의대라든가 아니면 자연대 있죠. 자연대, 공대 그리고 사범대 중에서도 자연과학기업들 뭐 이런 그 자연대의 과들이 있어요. 단과대학들이 있습니다. 그쪽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자연계, 자연계, 자연계 쪽인데 뭐 화학과나 물리학과나 뭐 그다음에 뭐 대기과학과, 천문학과, 공대 쪽 과들이 있는데 여기는 좀 자연과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자연계 쪽의 대학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과학을 두 과목을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버렸어요. 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회과학 상관없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난 사탐만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사탐이나 과탐 하나를 선택을 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의 자연계열 쪽의 대학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학교를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학생들이 좀 선망하고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죠. 보면은 자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서강대, 경희대, 중앙대, 인천대, 한양대, 이와이대 지금까지 발표된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서울의 상위권 대학교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위권 대학들이 우리 학교의 자연계열 쪽의 대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학탐구를 필수적으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걸어봤기 때문에 걸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탐을 두 개를 하거나 아니면 사과탐을 하나씩 선택해서 이제 수능을 받다라고 하면 이런 학교들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아예 자연계 쪽의 대학과는 별도로 그냥 입문계 쪽에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사탐 두 개를 하든 사탐 과탐을 하나를 하든 과탐을 두 개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자연계 쪽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과탐은 반드시 두 개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학교의 자연계 쪽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겨요. 나는 아직까지 어디를 가기를 결정을 못했어. 어디를 가기로 결정을 못했어. 그럴 때 만약에 사탐 중이나 사과탐 하나씩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과탐을 약간 사탐보다는 과탐이 좀 어려운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데 결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과탐 두 개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기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나는 자연계 쪽보다는 입문계 쪽에 대학을 가고 싶은데 과탐은 시험을 잘 봐가지고 나머지 입문계 쪽에 대학들을 지원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선택의 폭은 사탐 두 개나 사과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과탐 두 개를 선택하는 게 과탐 두 개는요. 상관없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탐 두 개나 사과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런 대학들의 자연계 쪽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고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결정을 할 때 이런 입시 요강들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제안들이 있다고 하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선생님은 지구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지구학을 선택을 할지 말지 그 선택과목 가이드에 대한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선택과목 가이드에 대한 거랑 그리고 왜 지구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노바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이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먼저 탐구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을 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거기네요. 선택과목이 17과목이 되는 상황에서 두 개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런데 현재 수능은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같이 섞여있는 체제죠.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필수죠. 거기에 이제 선택과목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어차피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치, 나랑 같이 시험을 보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은 다 동일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동일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에 드리는 시간을 배분을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할 건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점수는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 과 시간에 비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에 공부하는 데 드리는 시간만큼 점수는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일단 필수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으면 필수과목도 여기 국영수 있잖아. 한국사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 드리는 시간만큼 점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드리는 시간을 최대한 높여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선택과목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과목은 과목마다 난이도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배우는 내용에 당연히 차이가 있겠고. 그리고 그 공부하는 데 그리고 이걸 만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좀 약간 달라요. 그러면 이 선택과목은 그냥 최소 시간을 들여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좀 어느 정도 공부가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가는 데 드리는 시간이 좀 길게 들어가는 과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목들에 물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좀 길다 보면은 필수과목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단언합니다. 지구학은 선택과목 중에서 특히나 과학통과목 중에서도 가장 최소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벨까지 쫙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더 짧아지려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 시간의 최대 효과. 그리고 이제 공부 부담이 가장 적으면 적을수록 어차피 선택해서 보는 건데 우리가 무슨 뭐 전국에서 지구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자는 목표 가지고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띄고 우리가 지구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 부담이 가장 적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만점까지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난이도도 그만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예 그렇다고 해서 지구학이 완전히 그냥 난이도가 없는 그런 과목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교적 수능 만점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또 내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비교적 재미있고 그리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쉬운 건 좋은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해. 쉬운 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쉽게 원하는 점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점수까지 얻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수능 요일은 맥스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최소화되면 당연히 우리 필수 과목에 들어갈 수 있는 공부 시간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 필수 과목들의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필수 과목 구경수가 어느 정도 성적이 안정이 되면 또 내가 선택 과목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또 더 많아지고요. 그럼 선택 과목의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여기 가장 최적화된 과목이 지구학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을 할 때 내심에서 공부를 할 때는 어차피 학교에서 지정된 과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준은 선생님 보기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참 이거 정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과목이어야지만이 그 과목을 즐겁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더더욱 하고 싶어지고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흥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일이요. 직접 해보지 않고는 이게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2학년 내신 때 한번 지구학을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과목이 얼마나 재미있는 과목이고 얼마나 흥미로운 과목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구학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는 내가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에요. 재미있으면 자꾸 하고 싶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좋아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학 안을 보면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교과서가 개정이 되니까 우리 지구의 역사라든가 지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구의 역사를 시대별로 공부하고 화석과 지층, 암석을 공부하면서 지구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구에서 일어나는 순환들, 지구 자체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거기다 별과 우주까지, 우주의 시작과 끝까지를 우리 지구학에서 공부하게 돼요. 공부하면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암기, 노? 하고 물음표 올려놨죠. 이게 오케이? 이게 혹시 물음표 표시해놨습니다. 이제 흔히들 지구학에 가지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지구학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물어봐요. 지구학이 암기 과목일까요? 약간 생각이 봤습니까? 현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지구학이 암기 과목이냐고 물어보면 눈두를 보면 암기 과목인데요, 암기 과목인데요, 암기 과목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지구학 선생님이 딱 하고 버티고 서 있으니까 지구학은 암기 과목이며 암기 과목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쭈뼛 뜨다가 암기 과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학 암기 과목 맞아요. 암기 과목 맞는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 선택 과목 중에서 암기 과목이 아닌 과목이 없다고요. 이게 암기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 단어가 주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암기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짜증나고 되게 피곤하고 뭔가 되게 좀 안 좋은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들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이 있죠. 그리고 그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없죠. 배경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걸 알고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야. 암기라고 하는 건 내용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수능 문제를 맞추고 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알겠어요? 암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암기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암기라는 표현은 안 쓸게요.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지구학이라고 하는 게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다루기 때문에 좀 종류들이 좀 많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지구과학, Earth Science, 영어 나오네. Earth Science, 지구에 대한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다고. 그 과학적인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면 지구학만큼 암기량이 적은 과목도 없어요. 이해를 하면 암기는 따라온다. 과연 근데 이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할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철저하게 교육과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해폭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어도 암기가 절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수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구과학 1이요 선택자 수가 가장 많아요. 선택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목이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갑자기 확 튀거나 확 낮아지거나 그런 변화보다는 안정적으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등급에 대한 예상 없는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지구과학 내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예비고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내신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교과서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단원이 가장 많은 교과서는 6개 단어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걸 큰 틀로 쪼개보면 한 3개 정도의 단어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앞쪽이 지구의 역사와 변동과 관련돼가지고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 개정교과서에 없었던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지구의 변동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제 암석이나 화석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지구에 없던 현상이 새롭게 생겼을 때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지구학적 내용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리고 익숙하게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별도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큰 틀로 대기하고 해양과 관련된 내용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해봤던 날씨의 변화를 일기도와 관련돼서 해석하는 것들. 일기도 해석들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봤으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의 해수의 성질 자체와 그리고 대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리고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순환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구 점점 다채해지면서 요새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대기하고 해양 파트에서 공부할 거야. 이게 큰 한덩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별과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 현재 개정지구학 이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별들을 관측하는데 좌표기라고 해서 하늘의 별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약간 입체적인 감각도 필요하고요. 현재 개정지구학은 그 부분을 지구학 2로 올리고요. 개정지구학 1에서는 좀 더 쉽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뭔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별 자체에 대해서 공부한다거나 우주의 생성과 우주의 미래, 빅뱅이라든가 우주의 팽창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뭔가 법칙. 있어 보이는 허블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 이 넓은 우주에 우리 지구인만 산다고 하면 너무 심한 공간 낭비라고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주 어딘가에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를 살 수도 있겠지. 우리가 소위 ET라고 하는 거. ET 영화 정말 오래된 영화지만 그래도 외계인 하면은 ET잖아. 그죠? 맨인 블랙도 있고 엘리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벤져스도 있고 뭐 되게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외계인들을 찾기 위한 외계 행성 탐사까지 이렇게 천체 쪽이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개정지구학이 가장 큰 특징이면은 이 천체 쪽 내용이 완전히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좀 쉽지만은 그래도 흥미롭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접근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지구학은 큰 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고요. 그럼 왜 노바지구학이 해야 되느냐. 자, 선생님은 서울대 사범대학 지구학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지구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자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지구과학 교육이 뭐예요? 지구과학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흥미롭게 가르칠지를 선생님은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의 전공자뿐만 아니라 지구과학 교육의 전공자만의 깊이는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수능 만점과 그리고 예비고의 학생들 내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신 1등급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황한 강의 싫어요. 아주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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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지고 하는 강의.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바쁘잖아요. 근데 핵심 개념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딱 여러분들 내신과 수능에 필요한 내용들만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시간에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개정 지구과학 내용을 개정 지구과학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내신과 수능에 어떻게 출제가 된지를 저뿐만 아니라 저를 같이 도와주는 우리 노바 지구과학 연구실 스태프들과 같이 철저하게 개정 지구과학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내용과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생님 강의 잘해야죠. 잘해야죠. 제 입으로 잘한다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은 잘해야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달려드리는 것도 아 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야. 그리고 검증된 믿고 보는 강의니까 그건 믿고 의심치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예비고의 학생들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뀐 수능의 첫 해라서 약간 불안함도 있겠지만은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차피 나만 그 바뀐 수능 제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나랑 똑같은 학년의 학생들은 전부 다 똑같은 수능 제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함 보다는 내가 어떻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좀 미리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과 과도 미리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간다 이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은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고 과가 어딘지를 미리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 과학탐구, 과학탐구 두 과목을 선택을 하면은 선택지의 보기 매우 넓어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안에 과학탐구 선택,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지구과학 매우 굿, 좋은 선택지가 될 거고 그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개정 지구과학을 가장 수능 1등원 만점으로 이끌어줄 선생님은 저 노바 지구과 거명대 선생님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이제 뭐 긴 레이스 아직은 수능이 좀 아직은 여러분들 일 같지 않겠지만은 좀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경우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레이싱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고3이 됐을 때 수능 강의까지 여러분들 수능 만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친절한 가이드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구학 성적 포파레인 메가스터리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 지구학의 어명대 선생님이었습니다.